현금을 배워볼 건데 현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현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도대체 12월 31일자로 현금의 잔액이 얼마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12월 30일자로 현금의 잔액을 알려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뭘요? 뭘 알아야겠어요? 그쵸? 여러분 어디까지 현금으로 볼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 우리 12월 31일자로 현금이 얼만데? 아 그게 현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뭔 소리야? 그럼 현금은 어디까지 현금으로 봐야 되는데?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재산 이 현금에서 시험에 가장 나오는 건 어디까지 현금으로 보는지 현금의 범위예요 어디까지 현금으로 볼 건지 그래서 다른 말로 현금으로 볼 수 있는 종류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쵸? 유형 자산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쵸? 하지만 성격이 같아 유형 자산이랑 무형 자산은 성격은 똑같죠 하지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유형 자산은 기업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하지만 현금이랑 예금은 성격도 비슷해 현금을 은행에 넣으면 예금이 되고 예금을 뽑으면 현금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아무리 해도 재무제표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비중이 자산 전체 기준 중에서 10% 내외예요 10%면 아주 환상적이지요 실제로 10%를 못 갖고 있다고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통합해서 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현금도 현금과 예금을 별도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해서 쓰는데 그거 이름이 뭐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랑 예금 등을 다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저희 시험은 뭐가 나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12월 31일자로 잔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근데 그 잔액을 알려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디까지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건지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금은 보유의 현금, 요금을 예금, 예금 넣은 거 있고요 통화 있고요 통화 대용증권이 있어요 통화 대용증권은 뭐냐면 화폐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 찾아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들을 얘기해요 뒤에서 볼 거고요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있어요 바로 뒤에 가서 통화 대용증권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죠 여기 여기 보시면 통화 대용증권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좀 줄구셔야 돼 통화 대용증권이나 통화야 다름없는 항목으로 1번 타인이 발행한 수표가 있습니다 이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맑고 밝은 제인이 있어요 하지만 제인을 멀리서 사랑하지만 아주 부잣집의 아들인 마이클이 있어요 마이클은 츤데레야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제인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제인을 괴롭히는 엉클 쌤이 있다고요 제인이 어떻게 돈 좀 모아놓으면 엉클 쌤이 가져가고 엉클 쌤이 막 제인 괴롭히고 그래요 어느 날 멀리서 마이클이 보고 있는데 엉클 쌤이 제인을 딱 때리는 거예요 퍽 때렸다고요 제인이 넘어져 제인이 눈물을 흘리니까 갑자기 마이클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엉클 쌤을 데뛰어가서 엉클 쌤을 때리는 거죠 포 엉클 쌤이 딱 맞고 딱 뚫어져 딱 써주면서 영어로 뭐라 그래 어 영어로 영어로 어 돈 좀 있나본데 유해부 머니 막 이런다고요 그러죠 그럼 이제 뭐해 갑자기 마이클이 품에서 뭘 끊어갖고 끊어갖고 쑥 쓴 다음에 딱 짖어서 딱 던져요 그럼 그걸 딱 받아갖고 엉클 쌤이 호호 땡큐 하면서 간다고요 이게 타인발행 당장수표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뭐 신용카드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돈을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수표책이라는 걸 줬다고요 수표책 그걸 그 얇은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돈 100만원 쓰고 내 이름 쓴다면 서명에서 찢어서 주면 그걸 갖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꿔준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타인발행 수표라고 합니다 타인발행 당좌수표라고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써요 하지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 타인발행 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라고 하고요 은행 자기앞수표는 뭐 저보다 잘 아시겠죠 우리 명절이 있었지만 설날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가 수표잖아요 심사위당 누나도 좋지만 아무래도 수표가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와있고요 우편안 나와있는데 우편안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그 멜린치 관련된 일을 좀 했었는데 멜린치에 아시아 전체 지역 서버가 우리나라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옛날에 지방자치자인 쟤들이 이 서버 산업을 굉장히 많이 유치해 오려고 했다고요 서버를 이 글로벌 기업들의 서버를 유치해 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서버를 유치해 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고용 창출 효과 그런 거 개뿔도 없어요 걔네들 사무실에 얻어서 서버만 갖다 놓지 직원 한 명도 없고 우리나라에 통장 하나 안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 뭐 나중에 부가세를 배울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 같은 거 공급받고 돈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는 게 있다고요 근데 직원이 아무도 없어 통장도 없다고요 그럼 저 같은 회계사 세무사 세무 대리인이 제가 메릴린치 세무 대리인인데 저한테 세금을 환급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아갖고 메릴린치 외국 계좌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회계 세무 대리인한테 그 증서를 하나 전해줘요 증서를 아 그래? 네가 메릴린치 세무 대리인이야? 자 준다고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우체국 가면 제 신원 확인하고 현금으로 바꿔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메릴린치한테 돈을 쏴준다고요 메릴린치한테 돈을 쏴준다고요 이런 걸 우편한 증서라고 해요 우체국 가면 돈으로 바로 바꿔주는 걸 우편한 증서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현금으로 봐야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서 아 지금 다시 앞으로 가서 네 우리 통화대용증권 봤고요 보통예금 당자예금은 여러분 그냥 일반의 통장에 돈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현금성 자산이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 은행을 한다고 돈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현금화 시킬 것도 아니지만 현금화 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현금이나 닿을 게 없어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현금은 아니야 당장 은행 간다고 돈 빼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현금이나 진비 없다고 보는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읽어보시면 유동성이 매우 높고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게 환급화 현금화 시각하기 쉽다는 거죠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요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유동성이 높아야 되고요 확정된 금액으로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그 다음 뭐 가치 변동이 경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은 현금성 자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비트코인은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환급성 높잖아 현금 전환 용이하잖아 근데 비트코인은 현금성 자산이 왜 하는데 가치 변동이 높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가치 변동이 미미해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런 거의 종류를 보면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 어음 어음 관리 계좌 환매차 조건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보다 더 좋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교재에는 지금 회계 원리기 때문에 안 나와있지만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교재에 여기 써 놓으세요 여기다 여기에 이 현금성 자산은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얘는 취득일 10일이 있고 그럼 10월 11월 11월 여기 1월 3일날 만기래요 얘는 현금성 자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이 양도성 예금증서 산 날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어 선생님 얘 그래도 12월 31일 기준으로 3일만 있으면은 만기가 돼서 현금화 되는데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현금성 3개월 이내에인 것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에인 것들만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B로 얘는 12월 30일날 취득했어 만기가 어 3월 2일이래 그럼 얘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죠 얘만 현금성 자산이 되고요 얘는 현금성 자산은 될 수 없어요 그냥 투자 자산이 되고 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현금화 되니까 얘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는 되고요 괜찮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 정도는 써놓읍시다 나중에 중급회의 가면 배워요 여기까지요 괜찮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얘기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 우리 예제 1번만 가볍게 좀 풀어볼까요? 예제 1번만 현금의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보시면 한국은 단기만 현재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통화 있고요 타임발행 수표 있고요 차용증서는 내가 돈을 빌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겠죠 우표 있는데 여러분 우표나 수입인지는 절대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환급성이 떨어지거든요 아닌데요 선생님 레오템은 환급성 뛰어난대요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일반적인 우표나 수입인지는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괜찮죠? 당좌예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은행 보통 은행에 여러분 체크카드 통장 계좌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현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좀 써놓으면 우표는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선급 자산으로 표기합니다 그렇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뭡니까? 내가 물건을 받았어 거래처한테 죄송해요 거래처한테 물건을 샀어요 거래처한테 물건을 샀더니 거래처가 이러는 거죠 야 내가 널 뭘 믿고 물건을 외상으로 파냐? 너 뭐가 있다고 그럼 이런다고요 야 내가 사실 사정에 있어서 돈을 못 빼는 건데 은행에 예금이 10억 있거든? 내가 지금 너한테 물건 10억어치 샀잖아? 요거 정 불안하면 담보권 설정해놔 어? 난 당장 요 돈 뺄 건 아니니까 담보권 설정해놔 그리고 한 달 있다 내가 대금을 못 갚으면 그때 네가 담보권 설정해놓은 요 돈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많이 한다고요 이렇게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 담보권이 풀릴 때까지는 나는 이 돈을 못 빼요 아직 이 돈이 이 돈이 이 돈도 아니지만 나도 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순간까지는 내 돈을 못 뺀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있을 거 없을까? 당연히 못 봐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의 뭐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환급성이 현금으로 전환을 용이해야 돼요 현금으로 내 마음대로 전환을 못하면 이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고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현금 및 아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고 뭐라고 그래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어요 어렵지 않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건 뭐예요? 통화 타인 말행수표 당장 예금 되겠죠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3 3 4 5 4 5 6